지난 2010년 11월 방송을 시작한 와이스타의 식신로드가 100회를 맞이합니다. 리얼 공복 버라이어티 식신로드는 아이돌 그룹이나 운동선수들이 가장 출연하고 싶은 프로그램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. 또한 지난 9월 일본 관광청에 초대로 오사카를 방문하는 등 100회를 맞은 식신로드의 인기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뻗어나가고 있습니다. 그동안 식신로드에 출연한 연예인은 약 150여 명, 최근에는 식신로드에 소개된 180여 곳의 맛집 중 호응이 좋았던 맛집을 모아 책으로 출간되기도 했는데요. 제주도 특집으로 제작된 식신로드 100회 특집 방송은 10월 20일 토요일 낮 12시 와이스타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.